오아시스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그 지랄로 그 지 그 어 이거 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마 아 그 지랄로 해봐 지면 되구나 흐흐흐흐흐 아 프렘 180 으흥 웃음 으흥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 힐 더 줘야돼 여기 여기잖아 아이고 맥크리야 아유 불쌍해라 어떡할 수가 없네 아 초월속이 좀 쉬는 그건데 느낌이 아 틀려올라 아 일로일로일로일로 아유여기여기여기 어 난 이제 저리로 MP가 이제 있겠구만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어 장난 아유 시럽겠다 오케이 푸시 푸시 오케이 오케이 와 다 빗나가는거다 깜짝이야 뭘 놀랍게 지불할 때 수리 아 좀 숨어있어 트레아 평온을 받아들이시오 찐따마냥 여기 있을까 그냥 어 잠시만 너가 글로 가버리면 아 피 딱이야 랠리마저 안 묻혀있었으면 마지막에 랠리펄스 뺏고 자탄이 있겠다 자탄 누가 먼저 걷는데 얘네도 초월 있겠지? 걸어 걸어 그냥 걸어 할 수 있어 넌 해 넌 해 티렙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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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지 아 그래 변조 왜 변조하는 거야 저 사람 알려지면 안 된 사람인가 아 그냥 앞으로 가 앞으로 안 온 애들 다 죽어 그냥 아 부리야 부리야 아 부리야 너 어딨어 아이고 아이고 티렙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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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더 잘가라 몰라 몰라 아 뭐야 아이고 아 진짜 잘못 누렸네 아 부리야 어딨는데 너 휠이 빨딱빨딱 안 들어와 개새끼 뻥 줘야돼 저거 넌 강해졌다 돌격해 휴 휴 자 일로 갈게 오 깜짝이야 뭐야 얘 개꿀띠 개꿀띠 오우 쟤가 왜다 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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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쟈개 야 나 이거ẻ 이렇게장을 안 해 guild에 패스탑 탑識 project 나는 애 없는척 하면서 몰래 살금살금 일 줘야 돼 왼쪽으로 좀마 좀마 아 뭐야 뭐야? 뭐야? 어우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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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맛있다 아 이거 왜 가져가는데 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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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아 장자 아아 으음 어 어 어 이 스키 이 스키 이 스키 이 스키 아 트레어 아 아 에이든 어 뭐야 그것만 받아라 아 이것도 받아라 나노 강화제 준비 완료 자 앞으로 갑시다 여러분 뽕스턴 가자 빡 넌 강해졌다 돌격해 아 아 아 비비고 싶지 비비고 싶지 비비고 싶지 나이자 안녕 안녕 음 뽕맛이다 오오오오오오오오· 오오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